한 명 더, 둘 더 까줘야되는데 이거? 나핑 나핑 뛰었다! 7금이 떴어 박스있어요 박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! 어 형 저 갑자기 뜯어진다 오늘 같이 미션이 지금 저는 그 뭐야 저도 포킬 미션 들어왔고 센털 미션로 들어왔서 일단 일단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벽신 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츠고 AK타 엄청 빠르겠다 센터는 안 나오는데? 환영이 형도 센터는 인정 하신대요 의문? 의문이라 갑옷 이거는? 선티 형도 인정이요? 어떤 분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 왜 이렇게 많아? 뭐야 하나 더 센터 둘이야 중끝 나 봤다 그럼 진짜 많은데? 그냥 내가 봤지 내가 봤지 막 C 누른데 C가 있는 거 같네 포킹당 만 원이요 뭐야 와 맞아 흙을 꺼버리기 미낙 게임으로 가면 미낙 게임으로 가면 자 갑시다 샘이 아무나 센터라도 인정되고요 오케이 샘이 세 명 있고 포관이 두 개 아까운데 안 됐고 아 땐 오오 아C 워 아유 쌍둥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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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깠는데? 검! 아 여기 어식 아니에요? 제발 안돼 아이고 까비잉 시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시간님 백업도 빨라 백업도 빨라 날을 사 날을 사 꼭 폭폭폭 군벌 핀드기 야 군벌이 꽤 하나 더 위험해 더 야야 적폐돌 적폐돌 적폐돌이야 쌤 야 이거 진짜 안 돼 일단 4라운드 날려먹었어 나 팀이 승리해서 좋고 쌤 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거의 다 센 방어여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어 상대가 센 방어여 가스는 어디에 설치는 잘 몰라서 공 하나 건복 전진 바로 가야 돼 이거 야 건복돌 건복돌 건복 하나 더 건복 건복 pack 건복 건복 안 다 왔으면 왼쪽으로? 나도 다 쐈을텐데 쌤 들어와서? 와 비쌌다 진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R이 있었어? R이 없어 아 뭐야? 삥에 자꾸 삥져지는 사람이네 그 삥 말고 건복삥 말하는건데 여기 눈 없다 소방이야 앵글 개피 앵글 있어요 무조건 하나 쥬 위에 있다 쥬 저쪽으로 가지는 않아 다 개다 다 개다 다 개다 아우 저 택을 안하시고 전진을 하시고 가사할게 나이스 이건 어디지? 범이야 범 첫 발 쥬치 첫 발 왔다 어이거 어시! 3거리 계단 중! 어시! 니 앞이 니 앞이 바로 와! 우와! 계단! 못 박았어! 나이스! 어시컷!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두번을 실패했네. 우리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는 포킹이 남아있습니다. 아이고!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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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더! 하나 더! 나 빅 못 까면 깠는데? 제발! 한 명 더! 둘 더! 둘! 하나 더! 어우! 깜짝이야! 3거리! 3거리! 하나 더! 계단! 계단! 라스트! 어! 쓰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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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네이스! 네이스! 어! 이번에 킬 많이 했네요. 6킬 하신 것 같은데? 아닙니까? 자! 빅 먹고! 어! 어디서나! 아! 저 빅! 저 빅! 저 빅! 저 빅! 저 빅! 까줘야 되는데요? 하나! 톡 두개! 나 빅! 나 빅! 그리! 나 빅! 아! 건복은 뭐야! 헉! 건복! 어! 가네 뭐야! 와! 미어티 킬! 세프! 세프! 뭐 2분에 보고있노? 이런C 아이 나이스 타이밍 좋았다 어 눈 많다 이거 아 눈 잡고 있어 눈 통 조심해 아니 저 폭풍 들어왔어 눈 일단 전진 안 보이고 눈 올라간다 오오오 아 오른쪽 숨어져 폭이 안돼 눈 잡빼 자 갑이 승리하셨습니다 형 가스가 진짜 폭풍이 어렵구나 근데 어려워 상대분들이 좌절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원단이 안녕하세요 뛰었다 7금이 뛰었어 네 박스 있어요 박스 커 저쪽 박스 커 저 핀 저 핀 저 핀 다 됐다 아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누가 박스 앞에 일자 핀 뭐냐 이거 맞은거 떨어지는거 우리 핀 건거 같은데 작업폭 두개 선을 다 깠 그치 이거 누가 아까부터 계속 2핀 가던데 캔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일단 폭 한개로 마무리 나이스 우리 아시아 잠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